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 하나를 골라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 공방인데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 주창윤 전문가 YG 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선정한 이슈 앞서서 중간 전략을 통해서도 본 이슈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증시 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천원 초반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죠. 이틀 연속 지금 연저점을 경신을 한 상태인데 오늘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5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느 정도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연저점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 5년간의 저점을 보더라도 거의 막바지 국면에 있거든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달러 환율의 최근 5년 추이를 보시면 약한 2014년경에 101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1010원까지. 이 때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시간이 한 3년가량 지났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010원까지는 한번 경험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원화 가치는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2014년에 10월에 1047원 30전을 또 기록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로 가는 부분,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좀 극단적으로 세 자리 숫자까지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의외다라고 지금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원화 강세 속도가 또 워낙도 지금 이렇게 되고 추세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 펀드멘탈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정확정 리스크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을 봤을 때는 이번에 트렌드가 쉽게 꺾이면서 원화가 다시 올라가기에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강세이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약간 좀 올랐는데 지금 달러와의 강세 이유가 지금 미국이 작년서부터 양적 완화 축소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달러와 공급 부족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급 부족이라는 건 달러와 가치가 앞으로 더 세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지금 현재적인 원화의 가치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갈까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이론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러와 강세가 더 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원화 약세의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원화 강세의 요인은 더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강세가 좀 더 나타날 것으로 조금 더 제가 확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달 4월 11일에 3월 FOMC 회의록 의사록이 공개가 되거든요. 3월 FOMC 회의의 내용은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에 조금 더 가까웠거든요. 연 3회 인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파적이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요인 원화 강세 요인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4월 12일에 보면 우리나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금통위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역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더 강할 거예요. 그러면 원화 강세의 요인, 원달러 환율 하락 이렇게 또 갈 것이고 그리고 4월 중순경에 이건 좀 잠시 후에 미 환율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겠지만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원화 강세의 요인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달만 본다면 원화 강세의 요인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 환율 보고서 1년에 두 차례 나오는데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렇게 좀 환율이 출렁이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시기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겠죠. 지금 작년 10월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련해서 관찰 대상국이었거든요. 대상국이지 환율 조작국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경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원화가 강서로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달 중순경에 미국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면 아마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외환시장 분위기는 환율 조작국으로 한국이 지정이 안 될 것이라는 쪽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한 부분 원화 강세 요인이 일시적으로는 좀 해소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원화 강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워낙 단기적인 강세 요인은 좀 있지만 약세 요인도 이번 환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반등할 가능성도 원달러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될 것 같은데 어제도 흐름을 보면 막판에 들어서 하락 반전하면서 또 연조점을 경신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당국이 개입을 어디서 할지 좀 시험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질문의 우리 토론 대상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에게 외환시장과 관련돼서 요구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환율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좀 확실하게 공개를 좀 해달라 하거든요. 환율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 이번에 발표가 되는데 우리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냐 마느냐 이 부분이 돼가지고 미국 내부적으로 규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자료가 준비 한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환율 조작국 지정 기준이 어떤 거냐면 대미 무역학자 200억 달러가 초과하는지 여부 이거는 한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GDP 대비 경상수지 혁자가 3% 초과하는 여부. 이것도 한국에 해당돼요. 그런데 세 번째 보면 GDP 대비 3%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이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나라 GDP 전체 규모 대비 한국이 원화를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원화 자금을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엔드 기준입니다. 셋 다 해당될 때.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셋 다 해당될 때인데 지금 마지막에 이게 하나가 지금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죠. 미국 외환당국이 한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계속해서 환율 외환시장 개입 데이터를 좀 내놔라. 서로서로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쉽게 내릴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환율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당국이 물론 자율시장에 맡긴다는 자체도 업을 성설이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자율시장에 맡긴다는 부분들을 좀 되는 부분들이고 앞서 언급한 것들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라면 지금 한미 FTA 협상 이후에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책당국에서는 아직 말이 서랑설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됐다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환율을 지금 현재 워낙 강세 기조를 꺾기 위한 어떤 시그널. 보통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나라 정책당국에서 시행하기가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이런 기조를 꺾기에는 당국의 힘으로서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워낙 강세, 달러와 약세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4월 중순에 이제 미국에서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두 분 다 좀 낮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달러의 향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도 있고. 네. 달러와의 향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환시장 최근에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달러와 지금 약달러로 지금 안 가는 이유가 강달러인 이유가 지금 미국이 작년서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구조적으로 달러 부족 사태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달러와 강세는 좀 나타날 것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무역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관세 정책을 쓰지 않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부과하고 이걸 굳이 쓰지 않더라도 위아나 강세만 이끌어낼 수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서로 자국은 자국 달러 통화의 약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업들을 위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위아나도 지금 약세로 가야 중국 기업들 수출도 잘 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달러와 약세로 가야 미국 기업들 재산성도 좋아져 수축 경쟁력도 생기니까 서로서로 자국 통화의 약세를 원하는데 지금까지는 중국이 미국한테 너무 무역 흑자를 많이 내가지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한테 이제는 우리 못 찾겠는데 너무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이제는 중국 너네가 양보를 해라. 위아나 한율 좀 강세로 만들어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서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위아나 대비해가지고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면은 구조적으로 달러 부족 사태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금리 인상도 또 6월에 또 금리 인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수가 올라, 조금 안정을 되찾는다 싶으면 또 조정의 빌미가 또 어디선가 또 나타나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빠졌다가 4월 중순 후반으로 갈수록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월에 가가지고 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는다 싶으면 또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게 6월에 금리 인상이 또 있거든요. 미국 FOMC 금리 인상 3월 달, 지금 6월 달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78%예요. 그럼 78% 되면은 그러면 다음 달에 5월 돼가지고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러면 연 3%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2번 금리 인상 마무리되는 거고 하반기는 한 번밖에 없냐? 정말? 정말?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하반기는 한 번밖에 없는 거냐? 우리 연초에 우리 FOMC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3회냐 4회냐가 또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또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나오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한다면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시장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달러의 약세 기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게 됨으로써 기조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변국 대비 약세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연고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대비 아니면 원화 대비 그러니까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 대비해서 상대적인 약세를 지금 미국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상대국은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달러가 당연히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미국이 또 피해야 될 것들이 달러 강세 기조를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 현재의 상대국을 압박을 통해서 상대적인 약세 기조를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끌고 가고 싶은 게 미국의 당국자 생각이라는 것들을 조금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지금 환율 얘기를 하면서 원화 강세, 달러 강세, 약세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원화 강세라는 건 쉬운 얘기로 우리 화폐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높게 가치를 책정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탄탄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이러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원화만 놓고 원화 강세 기조로 간다고 본다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오히려 충족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건 수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상대적인 것들인데 지금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원화 강세, 그러니까 수출만 놓고 본다면 원화 약세가 돼야 되고 원화 강세에서는 수출 기조가 약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3분의 2가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기업들이 이미 수출에 대한 채산성들이 많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어느 선까지 환율을 용인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세 자리 환율을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상황인데 지금 1050원 정도인 상황, 그리고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다시 1040원 상황에서도 수출 기업들이 다 흑자를 냈거든요. 이익을 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장을 통해서 수출에 대한 비중들이 낮아져 있는 상황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러한 원화 강세를 통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유출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출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펀드메탈 강화로 인해서 원화 강세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거는 충분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장님하고는 약간 의견이 좀 틀린대요. 우리 소장님은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로 가더라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거기 레벨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있어서 환율이 기업들 실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은 그걸 체감적으로 못 느끼실 거예요. 이게 수출 기업들 직접 막상 가서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환율 때문에 이거 진짜 이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많이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수출 비중이 100%인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달러와 수출 비중이 100%라면 달러와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50원인데 50원만 올라가면 퍼센티지가 5%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이 5%가 올라가버려요. 영업이익률이 5% 올라가는 건 엄청나게 큰 퍼센티지거든요. 제가 조건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같은 게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아쉬워하는 건 뭐냐면 물론 현재 환율 때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주식은 더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식이 과거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연초까지 올라올 때는 환율도 좀 올라오면서 보다 더 수출 재상승도 좋아지고 이익도 더 많이 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주식이 많은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기대했었는데 환율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게 안 받아들여 드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미국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터져버리고 하니까 수출 기업들의 그 여건들은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의 여건들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겁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좋은 것들이죠. 5%라는 영업이익이 난다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이런 원화 강세 기조 속에서 과연 수출 기업들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상황까지 지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게 환율이 세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지금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까지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게 수출 업종이라고 해서 다 같지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대표적인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IT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의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조도 있는데 그 업종별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특히 대표적으로 IT 쪽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비중들이 상당히 높은 건 주제의 사실인 상황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IT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로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이나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버텨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당연히 수출에 대한 영업이익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은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업종별로 영양을 구분하기에는 너무 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수는 좋고 원화가 강세로 갈수록 내수는 좋고 수출은 부진하니까 크게 보면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종별로 원화 강세 요인보다 우리나라 원화가 주요국 통화 대비해가지고 어느 통화는 강세고 어느 통화는 약세일 가능성이 맞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투자를 조금 더 업종별로 차별화해가지고 시각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원화 같은 경우에는 N화 대비해서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N화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N화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안전자산 격인 N화의 가치는 더욱더 부각될 거예요. 강세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 일본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N화로 결제를 받기 때문에 또 N화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N화가 강세로 갈수록 유리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N화 부채에 있는 기업들은 안 좋습니다. N화 부채에 있는 기업이 한국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자세히 보면 N화 부채에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N화 강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큰 주식이라면 아니면 조그만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일본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서 N화의 부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회사는 불리하죠. N화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위아나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중 분쟁의 결말은 위아나 강세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원하는 약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경쟁률이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더 경쟁력이 뛰어나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의 경합 관계가 있는 그런 제품들 반도체는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IT 이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업종별로 대충 윤곽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이렇게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이런 시기에 시장도 사실 변동성, 이 원달러 환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요건들이 있어서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뭐 종합적인 변동성을 따진다라면 지금 오늘도 이 시간부로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미국 시장이 어제 오늘 새벽에 반동을 주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리스크 요인들이 많죠.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3월에서부터 4월까지 넘어온 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이 해결된 것들은 없고 진행형인 것들이 대부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또 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대폭 완화되고 있다는 걸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끝이 안 보이는 지금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시장의 특징이 호재에 민감하느냐 악재에 민감하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 악재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관망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요. 정권님 어떠십니까? 지금 원화 강세 시기에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아주 단순한 투자 전략은 뭐냐면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이 적당히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좋습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건 약세로 가건 우리가 예를 들면 간단히 달러화로만 이렇게 결제를 한다고 무역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달러화로 수출하는 기업들 달러화로도 받고 또 수출하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재도 수입하는데 달러와 주고 이렇게 수입하는 업체들 적당히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적당히 있는 기업들은 굳이 환율 해치를 안 해도 저절로 넷으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저절로 해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그나마 가까운 업종이 철강, 석유화학 쪽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 시기에 환율의 변동성은 어느 쪽으로 튈 줄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현재 포지션에서 환율 해치를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은 뭐냐면 철강하고 석유화학 쪽이거든요. 철강도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팔고요.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원주 수입해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파니까 이런 업종들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화가 좀 더 추가적으로 강세로 가고 환율이 하락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매 유통이나 음식료,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유망하겠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좋겠죠. 그런데 원화가 약세로 가고 환율이 올라간다면 IT 업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IT 대표주들이 최근에 좀 약세인데요. 이거 환율 때문이거든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는데 주가는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환율 외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10원까지는 내려갈 개연성은 있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원화가 또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IT 업종도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실적 전망이 대부분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까지도 이런 상황이라면 2, 3분기 실적도 좀 심상치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바입니다.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본다면 2017년만 유일하게 1분기에서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었고 거기에 증시가 화답을 하면서 증시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탔었죠. 하지만 2015년, 2016년에는 분기가 갈수록 분기 이익들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였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그렇게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지금 2018년 들어와서는 반도체를 뺀 나머지를 본다면 이익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 3분기를 좀 보는 시각들이 또 워낙 2017년에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증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다소 우려스러운 바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산무기 실적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죠. 어쨌든 이번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점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오늘도 시장이 또 약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점해서 한번 좀 변화가 6개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금요일로 점해가지고 한번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 주 4월 중순경부터 또 한번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심한 시장, 특히 환율, 이틀 연속 연조점을 경신한 환율과 관련된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키움증권 투자 컨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 YG 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 두 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